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부산계금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은 배우 정준호씨가 운영하는 외식웨딩홀 기업 해피엔젤라와 함께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오늘 공략 맛있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이 새들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해당할 수 있는 해피엔젤라 더스탑위패는 계금복지관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어버이날과 한가위에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 나누기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